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내일 발표될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오늘부터 빅뉴스입니다. 3월의 물가 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된 에너지값 인상 등으로 연간 8%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값 인상에 대해 미국인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푸틴 대통령이 더 큰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개솔린 가격은 최근 내려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취임공이 끝나지 않는 한 폭폭 이 전쟁 이전의 가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 국회 도서관 연설에서 전쟁을 겪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막을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수했습니다. 연설에 대한 반응은 다른 나라에서의 연설과 비교할 때 가장 냉랭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새로운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오스트리아 총리가 오늘 푸틴 대통령을 만나 도덕적으로 러시아가 지고 있다는 현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에서 거주지역 폭발을 명령한 은퇴한 장군을 우크라이나 현지 사령관으로 놓으면서 잔혹한 돈바스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임신 6주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에서 검찰이 26살에 낙태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취하했습니다. 반면 메릴랜드 주의회는 레리 호건 주지사의 비토를 뒤집고 낙태 접근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적인 극우파의 떠오름에서 중도 우파적인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에 더해 푸틴과 친한 극우 마린 르펜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마크롱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년 전과 비교할 때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었고 유럽의 우경화 도미노 여부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러 이슈에서 유턴했습니다. 트위러 주식을 사고 이사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일론 머스크가 이 사진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오늘 트위러가 발표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 선수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40이 넘어 순위에 그친 타이거울스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홀리위크가 어제 시작이 돼서요. 팜선데이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주이시 할러데이인 패서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렇게 팜선데이를 맞아서 무기를 내려놔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교회는 1차 대전 이후에 동쪽에서 거의 서쪽의 캘린더를 따라서 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교회는 아직도 이달 말이더군요. 이달 말이를 부활절로 합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는 팜선데이가 시작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세계 분위기는 이렇고 오늘 9시 35분경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인플레이션과 개솔린값 지금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려간 것은 잠시이고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내려가기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린다. 개솔린값 이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딱 그 한 가지에 모아집니다. 물론 개솔린값이 올라가고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것이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나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국내적인 이슈가 있지만 국내적인 이슈가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으로든 풀어진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지 않는 한 세계적인 식료품값 인상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과 개솔린값 인하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간 새로운 전쟁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었기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국회 전체 회의가 아니라요. 전체 회의장이 아니라 조금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좀 협소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왔고요. 협소하기도 하고 좀 국회 같지가 않네 하고 보니까 국회 도서관이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지금까지 20개국이 넘는 곳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상황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에 두 가지가 조금 새로웠다 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각 나라에 맞춰서 연설을 하잖아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기를 지원해달라.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지원해달라.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들어서 표명을 했고 우크라이나 국방 장관이 얘기했을 때도 그랬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좀 특별했던 것은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의 군인들이 어떠한 신분 상승 같은 것을 하려면 군대에 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젊은이들도 많고 막상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심지어 젊은 군인들이 조끼, 방탄조끼 같은 걸 입은 군인들도 있고 그런 그 안에다가 우크라이나 집안에 들어와 보고 컴퓨터 같은 것을 숨겨가지고 나간다든가 그만큼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는 평화롭게 그냥 웬만큼 소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형 맞춤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마을에 진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마을의 민족주의자를 찾아내서 처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선생님, 우크라이나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친 그리고 이 같은 침공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리고 그 준비를 한 전쟁 준비는 러시아가 많은 제조업을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일을 판 돈, 에너지를 판 그 돈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제시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먼저 언어를 말살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살해를 한다는 것이 일제시대도 약간 생각하기도 했고요. 한국은 마지막 부분에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에서 이긴 국가이고 지금 무기도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을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살리는 것이며 결국은 세계가 이렇게 무력으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모든 나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각각 다른 비디오 오늘 저도 본 것이 새로 처음 보는 비디오였습니다. 한 17분 정도 연설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한국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잃고 우리 아이를 어디 가서 찾는다는 말이냐 이런 그 비통함을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하는 연설을 쭉 봤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 반응이 너무나 차가워서 기립박수가 없었던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마지막에 연설 끝나고 나서 박수를 한 번 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사회자가 정치인이 나와서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할 때는 또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심지어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한국과 비슷한 위치인 거죠. 러시아와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국회가 어떠한 수리를 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그러나 의원들이 전부 접속은 하도록 몇십 명이 줌으로 그렇게 연설을 했는데 한국도 국회 본회의당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조금 그냥 너무너무 소박한 장소였어요. 도서관에서 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연설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로 국가적인 입장은 입장이고 정치인들이 막 정말 뜨겁게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 보십시오. 17분 동안 제가 본 모든 연설 가운데서 가장 냉랭한 반응을 받았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좀 비슷하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의회를, 국회를 비난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갈 길이 아직 멀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끝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쭉 서쪽으로 올 수 있다. 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비해서 또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미국 날짜로 토요일이었고 이제 영국이 시간이 조금 빨리 가잖아요. 보리스 조한슨 영국 총리가 직접 우크라이나 킵으로 갔습니다. 대통령 궁에 가서 미리 궁 밖에 나와서 마중을 하려던 준비를 하고 있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회담을 했고 회담을 한 뒤에는 영국과 슬로바키아가 장거리 S-30 그러면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키브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수도 키브의 외교관들이 피신했던 외교관들이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칼드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도 제가 호주라고 잠시 참가를 했어요. 오스트리아 총리도 토요일에 역시 젤렌스키가 있는 대통령 궁에 가서 젤렌스키와 회담을 했는데 회담을 하고 나서 오늘은 모스코바로 가서 푸틴을 만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유럽연합 지도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고 목적은 지금 도덕적으로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졌다. 푸틴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시인하지 않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이 목표 자체는 계속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이 어떤 푸틴의 심경을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도는 해야지 된다는 서방세계의 그런 목표인 겁니다. 젤렌스키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것과 똑같은 거죠. 한국이 무기도 보내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래 계획을 지금 수정한 것처럼 키브까지 점령하고 꼭두각시 정부 세우려고 했던 그 1단계를 플랜 A를 포기하고 플랜 B 동부 지역과 남부를 장악한다는 플랜 B로 간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영국이나 미국의 정보국이 비밀 정보국답지 않게 굉장히 여러 정보를 많이 일반인들에게 트위러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푸틴이 두려워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이나 아니면 영국의 정보국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러시아는 리셋 단추를 이제 분명하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기차역에서 민간인을 공격한 이후에 그것도 이제 돈바스 지역이거든요. 돈바스의 중부 정도에 있는 크라마토스크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올해 나이가 60세인데 은퇴했습니다. 알렉산도 두보르니코프라는 시리아에서 그 유명한 알레포라는 도시를 다 완전히 시리아 내전인데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시리아 독재자 도와준다고 들어가서 그 도시아를 도시아래요. 도시를 완전히 시리아의 도시를 알레포를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죠. 그 당시에 거주지역 폭격해라라고 폭격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 두보르니코프 장군입니다. 이 사람을 현장에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거죠. 러시아도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그동안 실수했던 여러 가지를 고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초기에는 실패해서 여기 47일 오늘 48일째인데 여기까지 왔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도 이제는 알았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 딱 뭉쳐진 이런 것도 알았고 또 러시아의 어떠한 군인들의 훈련이 현지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도 알았고 너무나 러시아에서 리모트하는 식으로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니까 현지 사령관을 잔혹한 명령을 했었던 사령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리셋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바스가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걸 러시아가 가져가고 나면 어쩌면 다시 키브 쪽을 공격하는 쪽으로 러시아는 지금 목표가 5월 9일 이쪽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정부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1차 대전 승리로 끝났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바스에서의 전쟁이 끝나봐야지 푸틴의 전쟁 성과를 알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가늠되고 세계에서는 식료품값 계속 오르나 개솔린값 계속 오르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이 짐작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소모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폭력이 다음 단계에서 더 심해질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전망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 정도는 농토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농토인데 지금 추수는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자들도 전쟁 초기에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돼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십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다시 나가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러시아의 젊은이들보다 더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죠.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특히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세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이런 국가에서 살 수 없다 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그런 것들 이게 장기화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은 무기, 무기, 무기 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언제까지 얼만큼 강한 것으로 지원이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기가 얼만큼 더 지원되는가 유럽에서는 오일을 얼만큼 또 어느 시기에 러시아로부터 오일 사들이는 것을 멈출 수 있느냐가 많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핑크 프로이드가 다시 뭉쳐서 9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존 레논의 아들이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오노 요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니고 줄리안 레논이요.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메진은 나는 안 부르겠다. 왜냐하면 이메진을 부를 때는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안 부를 수가 없구나.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불러서 우크라이나의 지원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면서 이메진을 주말에 불렀고요. 배경은 아주 깜깜한데 촛불만 이렇게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유럽에서의 오이를 어떻게 하는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프랑스의 임마뉴엘 마크론과 극우파의 마린 르펜이 지금 결선에 같이 올라가는데 마린 르펜은 친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도 반대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관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맞이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사회 정치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분들 가운데서는 미국이 도대체 이 이슈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려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돼야지 되는가 사생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이제 연방대법원에서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합법이었던 낙태가 연방 차원에서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텍사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말에 한 여성이 26살 된 여성인데 자가 유도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세히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낙태를 했다는 겁니다. 낙태를 했는데 자가 유도 살인 혐의 하니까 대강 짐작은 되시죠. 왜 대강 짐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냐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 기소를 취하 소취하하듯이 검사가 기소하고 나서 그 검사실에서 다시 취하를 하는 겁니다. 물론 텍사스에서 임신 6주일 이후에 강간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로 두지 않고 낙태를 하면 불법이고 낙태하는 사람 신고하라고 하고 돈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하라고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됐을 때 26살의 여성을 자가 유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다가 이게 취하한다 하는 것은 리뷰를 했더니 그 검사실에서 기소부터 하고 나서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체포돼서 그렇게 이민자들이 많은 그쪽 지역이네요. 리오그란데 이쪽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세히 따지고 보니까 이게 살인 혐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로 인한 불법과 또 주정부의 살인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안 돼서 형사기소를 할 수가 없다. 살인 혐의로 해서 결국은 기소를 취하한다는 얘기입니다. 텍사스가 낙태를 불법한 뒤에 주변의 주가 평균입니다. 평균 80% 주변 주에서 낙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주로 가서 그런데 이제는 오클라우마도 텍사스에 못지않은 이런 낙태금지법 같은 것을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메릴랜드 주인데요. 메릴랜드 주는 참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주입니다. 주지사는 공화당이고 레리 호건 한국의 사위라는 와이프가 코리안 아메리칸인. 그런데 레리 호건 주지사인데 주지사가 공화당이면서도 팬데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민주당 성향의 것도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주지사 차원의 행정명령도 내리고 그런데 낙태에 있어서는 주지사가 비토한 것을 메릴랜드 주가 좀 리버럴하니까요. 리버럴한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나온 거죠. 주지사의 비토를 그냥 무시할 정도의 투표수가 상원과 하원에서 다 나와서 낙태의 권한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 내용이 주마다 요즘 이렇게 하는 주들도 많은데 새로운 낙태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니더라도 훈련된 의료진이 낙토가 아니라 낙태를 집도할 수 있고 이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14개 주가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메릴랜드 주에서는 보험으로 거의 모든 대다수의 보험으로 이 낙태를 낙태의 실수를 받는 사람이 돈을 전혀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7월 1일부터고요. 주지사는 왜 반대를 했냐면 금요일에 비토를 했는데 여성의 건강과 안전표준에 맞지 않는다. 의사가 집도를 해야지 훈련받은 의료진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의회에서 하원에서는 찬성 90 반대 46 상원에서 찬성 29 반대 15 이게 이제 민주당 정치인과 공화당 정치인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지사의 비토권을 또다시 이걸 그냥 넘고 넘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호사 등 의료 의사 보조진들이 낙태를 할 때 늘 옆에 있어서 봐서 알고 훈련 받고 한 그런 의료진들이 낙태를 집도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리고 주정부가 350만 달러를 1년에 그 정도를 지원을 한답니다. 이건 이제 더 안전하게 낙태 집도를 하기 위한 훈련 비용에 쓰이는 그런 돈이고요. 그래서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텍사스냐 메릴랜드냐 아니면 캘리포니아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조금 더 보수적 중간 이슈에 따라서 메릴랜드처럼 그리고 캘리포니아처럼 거의 진보 이런 형태로 사는 거죠. 특히 이민자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이슈는 don't say bill 이라고 해서 플로리다주 그 뒤에 엘라바마주 그 뒤에는 오하이오 루이지아나 텍사스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가 선두주인 거죠.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토론의 주제에서 성 정체성 나는 여자가 좋아 남자가 좋아 이런 것이나 성의 취향 나는 나를 뭐라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체성이나 성 취향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하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이제 토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나서 많은 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10개 이상의 주에서 이러한 것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라 할지라도 성전환자라든가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지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면은 사회에 그들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긴다. 혐오뿐만이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 하는 것이지만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공립학교에서 하기로 한 거죠.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결정을 할 일이다. 부모가 결정을 할 일이지 학교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의 정체성이라든가 성에 대한 취향을 얘기를 해서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들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 정체성이나 성 취향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1학년 학생들과 얘기하고 하는 것은 가족에 관한 패밀리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이미 미국에는 플로리다주에도 마찬가지고 패밀리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해서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이 이것은 정말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양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동성애가 아니라 양성에 초점을 맞추자. 조지아주는 사립학교에서 플로리다주는 공립학교인데 규제를 한다. 그런데 올해 이 규제의 효력이 그다지 있진 않았다고 하고요. 아이오아주에서는 부모님이 글로 써서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이걸 동의한다 안 한다 이것을 표시를 해야지 되고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일부 학년에 대해서는 어떤 그 플로리다주와 같은 제한과 금지를 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도 비슷합니다. 미주리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역시 그 성이나 성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뭐 대화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을 금지했고 인디아나 켄터키주 법도 지금 비슷합니다. 오크라우마주에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성, 성생활, 성활동 이런 것에 관한 책을 싹 다 빼는 것 이렇게 했고요. 텐네시주도 책과 자료를 금지하고 오하이오주도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그 플로리다주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드는 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과거에도 뭐 이런 것이 있기는 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내가 보수적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에서 소외된 더 소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거는 정치인들의 플레이북이다. 이런 비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소수라고 하는 것은 성전환자가 됐건 동성애자가 됐건 인종적으로 소수가 됐건 과거의 노예제에서 그의 후손들이 됐던 성차별 남자와 여자 이 모든 소수를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그것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강합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것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닥터 오즈라고 여성분들이 좋아하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가 다 터키게 아주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이었는데 이분도 이분 자체도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했고 무슨 하버드대학교 유펜에서 의대도 나오고 또 그 mba도 하고 하버드 학부도 다니고 한 그 닥터 오즈 멜멧 오즈를 펜실베니아 상원선거에서 지지한다고 선언을 한 것이 이게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쯤 전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닥터 오즈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처음에 유명해진 건요. 오프라 윈프리의 오쇼에서 등장을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abc에서 나와서 본인의 거대 왕국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초대한 사람이 닥터 오즈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논란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동정요법을 한다든가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한다든가 가장 최근에 유명한 것은 하이드록시크로로킨만 먹으면 낫는데 왜 그걸 코비드를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그것으로 더욱 더 유명해졌죠. 닥터 오즈. 그런데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군 출신의 누구였는데 그 사람이 남녀 관계도 있고 가정폭력 이런 것도 있어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간에 사임을 했고 그러자 닥터 오즈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한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워낙에 논쟁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닥터 오즈를 본인의 영양위원회인가 이런 곳에도 임명을 했었어요. 스포츠 선수도 임명을 하고 해서 그때도 조금 논란이기는 했는데 아무튼 특히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팍스 텔레비전의 션헨이니티 쇼에 출연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닥터 오즈. 그때마다 더 유명해지고 본인의 텔레비전 쇼도 더 유명해지고 했었던 사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논란이 있는 인물을 지지를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고 난다면 그러면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닥터 오즈를 지지한 것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그를 좋아함 이런 것 때문이었다고 좋아하게 남녀관계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아무튼 닥터 오즈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초선 연방 하원의원이지만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막 총 들고 가고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마스크 안 쓰고 벌금 몇만 달러 물고 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선거에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소송으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유권자들이 들고 나온 것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사당을 정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킨 그 폭도들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의사당에서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연방 판결이 조지아 유권자 그룹이 그래도 된다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 움직임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의 탑뉴스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지난 한 달 3월 달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냐 1년 전과 비교해서 그게 이제 12월 1월 2월 계속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은 8% 이상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값이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에 굉장히 많이 어떤 나쁜 면에서 기여를 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십 년 사이에 지금 최고인데 가장 큰 의무는 인플레이션 자체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이렇게 두면 내려갈까? 아니면 연준이 뭔가를 더 해야지 돼? 정말 한 일주일 전부터 다음번 그 이자율 인상은 0.5%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또 경제가 수축될 수가 있잖아요. 슈링크 될 수가 있으니까 경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내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수치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을 계속 올라가게 했었던 요인은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 내의 상품에 올라가는 것은 요인이 사라졌어도 서비스 값은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를 내일 볼 수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8.4% 물가 인상이 됐을 것으로 3월 달에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럼 1981년도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최고입니다. 2월 달에는 1년 전에 비해서 7.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것이 식품하고 에너지 빼면 식품에너지 전부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6.6% 다 합친 것 8.4%보다는 조금 낮다 하는데 이것도 1982년 이후 최고입니다. 개솔린인데 3월 달에 개솔린이 평균 4.08센트 갤런당 2월 달에 비해서 20%나 오른 것이거든요. 굿뉴스는 지금 개솔린 값이 조금 줄어들었다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될까? 지속되면서 계속 내려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훨씬 지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일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이 점을 강조를 할 겁니다. 푸틴의 전쟁이 에너지 값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비축류 방출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할 테고요. 아무튼 진짜 문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봐야지 되는데 내구제 상품 공급은 안정돼 가지만 예를 들어서 중고 자동차 가격은 드디어 파이널리 3월 달에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나 자동차 이런 것을 제외한 상품 소비자 물가지수 서비스 서비스가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57%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내구제가 13%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구제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호텔 무슨 여행업계 이런 것이 지속되면 지금 팬데믹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렌트비도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갔는데 이게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을 막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는 거죠. 건강보험 그 비용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회사들은 서비스 용품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이 지금 이렇게 올려야지 되는데 하면서 그걸 여기서 만회하려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비스 분야의 가격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인플레이션의 탑뉴스의 탑뉴스는 넘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구제 인플레이션이 사라져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식료품 분야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멈춰지지 않는 한 계속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겟솔린 4달러는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좀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폴리티코가 조사를 해봤더니 반 폴리티코 조사인가요? ABC네요. 이건 폴리티코입니다. 폴리티코가 조사를 했더니 50% 정도는 아직까지는 겟솔린가 그 정도 나한테 크게 영향 안 받아 라고 얘기를 했고 21%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원인이 누구냐? 바이든이야? 푸틴이야? 오일업계야? 여기서 푸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71%. 오일회사다. 68%. 바이든이 가장 큰 겟솔린값 인상의 원인이다. 51%였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이 여론조사한 결과고요. 그런데 53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4월 8일과 9일 이게 오차 범위가 좀 크네요. 4.9%포인트. 적어도 앞으로 몇 개월은 이 겟솔린값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어제 보니까 뉴욕타임스가 아주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아랍에미레이츠라든가 그러니까 아랍 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무슨 세계에 독재가 있는 러시아와 친한 국가에서는 좀 오일 생산 예를 들어 늘려라 하면 러시아가 싫어하니까 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인도나 중국에 아주 싸게 유럽이 조금 덜 사가는 오일을 팔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같이 미국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듣지도 않고 있어요. 오일 생산 늘리지도 않고 있고. 미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겪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이슈,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지정학적인 것, 미국 내부의 요인을 오일 회사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뭔가가 확실하게 그림이 보이기 전에 생산을 많이 늘렸다. 팔 데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생산을 많이 늘리지 않고. 그리고 노동력도 부족하고요.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요소도 들어간다 말씀드리고요. 일론 머스크가 돈이 뭐 세계에 얼마를 갖고 있다고 하죠. 뭐 2천 몇백억인가요? 2천6백억 달러 자산이 있으니까 최고의 부자인데 트위러 주식을 9.2%를 가져서 최고의 주주가 되고 이제는 이사회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다시 트위러에 복귀시켜라 이런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이사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트위러의 CEO가 그 자진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트위러에 일론 머스크가 흠 하고 그 스마일이 아니라 얼굴 한쪽 손을 이렇게 한 그런 것을 올렸다가 바로 내렸는데 이사이건 아니건 주주의 가치는 그 트위러가 반영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안 되는 게 그 트위러 측에서는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안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사해서 하겠어 하다가 또 며칠 있으니까 나 이사 안 하겠어 하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보고 프랑스의 선거를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프랑스는 샤를르 드골 이후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대통령이 재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되는데 인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은 중도다 중도자라고 했지만 지난 임기 동안에 그 분위기 때문에 약간 이민 이슈에 있어서도 조금 우파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 세 사람이 주목되는데 인마뉴엘 마크롱 28.1% 그리고 마린 르펜과 이제 본선을 치릅니다. 2주일 뒤에 23.3% 세 번째가 장릭 멜락숑이라고 이 사람은 또 그러니까 인마뉴엘 마크롱이 중간에 있다면 르펜이 오른쪽에 그리고 장릭 멜락숑이 완전 왼쪽에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버니 샌더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1차에서는 이렇게 했고 과반수가 안 돼서 멜락숑은 빠지고 인마뉴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이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인마뉴엘 마크롱은 최근에 러시아 문제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은퇴 연금 이런 걸 얘기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 그에 비해서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분열의 정치를 많이 해온 르펜의 경우는 무슬림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그들이 뭐도 쓰지 못해 반이민의 친 러시아의 푸틴 친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반대하고 굉장히 인기 영합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에 프랑스 선거에서도 57%가 극운화 극좌를 지질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마뉴엘 마크롱이 극좌는 아니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회 정의가 조금 있어야지. 그런 것 해서 지금 1차에서는 극좌에게 조금 뺏기고 했지만 2차 선거에서는 어차피 인마뉴엘 마크롱이 이길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지난 5년 전과 비교할 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극우와의 격차가. 해서 만약에 프랑스가 인마뉴엘 마크롱이 이기지 못한다면 도미노로 유럽에 계속 반이민, 친 러시아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계가 그 정치를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건강생활 셀리온,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장지아외과, 수라원순두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타이거우즈 얘기는 할 수도 없게 됐어요. 13오버파였어도 정말 대단했다. 내리막길에서는 그거 뭐죠? 골프채를 친구삼아서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했잖아요. 강예진이었습니다.